이 시간 우리에게 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상 3장 16에서 28절 구약 516적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정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 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오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오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오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오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여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더라. 아멘 오늘은 칼을 가져오라 무시무시한 그러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솔로몬이 그 재판을 하는데 아주 명재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재판의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도 중요한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지혜를 적용한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백성을 직접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오늘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꿈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에게 언제나 우리 난처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고난의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난처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난처할 때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원에 가면 항상 기도원 앞에 붙어있던 그런 성경기절이 생각이 납니다 10편 50편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그렇습니다 활란은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데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찬양가수 김브라이언이 불렀던 주가 이라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는데 그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와 이래 주가 이라시네 주가 이라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이라시네 주가 이라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실질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고 돌아오자 소송이 들어왔어요 장기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흘 차이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밤에 자면서 밤에 자면서 너무 깊이 잠을 자다가 아이를 깔아 아이가 엄마에게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무딜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아이를 죽이고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정만 단 두 가정만 사는 집이었으니까 증인도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신분이 비천한 창기였으니까 아이들도 사생하였습니다 출산이나 이렇게 양육을 도와주는 주변의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비를 가릴 만한 증인이 없었습니다 이 재판은 솔로몬이 갓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의 영광도 주겠다고 하시면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은 그런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가 지혜를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지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임상적으로 자기가 지혜의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의 나이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처음 열린 재판 그런데 너무나 내용이 너무나 흥미를 끄는 내용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시선이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앞으로 솔로몬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니 솔로몬 그리고 백성 모두가 다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었죠 심정은 같겠지만 정말로 명쾌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참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실 때입니다 솔로몬의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재판정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는 산당에서 일찬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럴 때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갔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기도의 마음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간다면 그거는 계속적인 참다운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다면 지금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집에 가는 차 안에서도 그 기도의 마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면 차를 타고 가는 중에도 그 기도의 마음 내가 입을 벌려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마음이 계속 가는 거죠 집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 가도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줘옵소서 내가 백성들을 잘 지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쓰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달하는 그 마음이 계속 갔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이에요 한순간 어느 시간에만 기도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홀리스틱 라이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야구부서 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왜 너는 맨날 기도만 하느냐 하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구경하는 백성들이 긴장되어 숨을 죽이고 솔로몬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을 때 솔로몬은 신하들을 시켜서 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판을 하는데 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칼로 신하들에게 살아있는 이 아기를 둘로 나누어라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반씩 나누어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놀라고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 엄마 아이의 진짜 엄마 절대로 나누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여인을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는 다른 그 여인은 아이를 둘로 나누십시오 그래서 둘로 나누어 갖자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도 죽은 바에야 남의 아들 살아있는 것 보기 싫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도 있지만 선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결과는 명쾌하게 드러났습니다 지혜로운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의 기도는 산당에서 기도한 그걸로 아 나 오늘 기도 됐어 기도했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천번에 드릴 때 그 마음으로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 오늘 내가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 마음이 예배 끝난 다음에도 그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기도 시간에 우리 대예배실에서 기도하고 내려갈 때 그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수하고 진실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내가 더 악해지기도 하고 지혐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기도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뒤틀리지 않은 그러한 쓴뿌리가 없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프랑스 신학자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뒤틀린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뒤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틀린 것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의 마음을 다시 찾아야 된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의 그 마음으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정욕적인 기도라고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솔로몬이 솔로몬이 일천번째를 들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제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원 4장 5절에 나오는데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잇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그랬어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지혜가 제일이다 다른 거 아니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 믿는 것이 제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8절에서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같이 봐요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어라운 멸료관을 내게 줄이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지혜라는 말 한마디로 한마디로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의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혜는 나는 학교에 다니지를 못했어요 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학교에 다니지 않고 배움이 짧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권사님들의 기도나 말씀이 지혜로울 때 많이 경험해요 저분들이 학교에 안 다니셨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들님들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판으로 인해서 솔로문을 높여주셨어요 솔로문을 높여주셨습니다 솔로문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왜 이런 생각해요 이런 생각 듣다가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만 하고 하나님께 뭘 받은 게 없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오늘 찬양 내 찬양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정말로 주의 일에 어떤 계산적이 아니라 주의 일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볼게요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 재판을 보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왕권이 더욱더 경고하여졌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재판함으로 그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재판을 했지만 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높여주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계산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때 계산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허락하여 실시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고대나 현대나 재판은 법에 의거하잖아요 재판은 법에 의거합니다 법을 보고 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여러 법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법에 의거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법조항만 따지면 사람이 사는데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법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법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법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의도가 무엇인가 법정신을 잘 알아야 돼요 정의를 구현하는 것 그것 위에 또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법정신입니다 법조항만 보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사가 되는 사람들에게 검사가 되는 사람들에게 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법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법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법 철학 이 법대에 가보면 법 철학을 배웁니다 법 철학은 뭔가 하면 법으로만 법의 의거해서만 너희가 재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철학을 가지고 이 법으로는 이렇지만 인간이 더욱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법 철학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하면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칼로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딱 나누어서 주는 것 그건 법의 의거에서 공평하게 나누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성도인들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땅의 지혜도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반면에 땅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악한 지혜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머리 좋은 아이테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땅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땅의 지혜 자 야구보서에 있는데요 야구보서 3장 14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래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오는 그 지혜 귀신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는 이런 지혜라는 거예요 야구보 선생은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이렇게 컨트라스트 합니다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영적인 지혜, 지혜의 출처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철저히 인간의 죄 배후에 있는 마귀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이고요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지혜는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세상의 지혜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고 영적인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과 친절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야구서 3장 17절과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마귀적인 지혜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고늘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 다음에 18절 같이 봐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나무는 열매를 보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하는 걸 보아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내가 정말로 악한 지혜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가 나를 점검하고 항상 나를 쳐서 복정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제 목양실에 어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요즘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 교회 잘 나오시라고 제가 고민을 드렸더니 목사님 내가 교회에 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혹 이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은요 괴롭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서로 위해지고 사랑하며 성기며 오늘 그 야구서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한번 같이 읽을게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분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18절 가시봐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무리를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성대비를 언제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